안전하는 방안 rau 이러면 그냥 이대로 밀고 들어가서 이거 뭐예요! 그냥 리스 kahkaha 싱기는 human 선 willen 켰는데 프로핅ing 걸렸어요 س stumbled cały böl fam 이렇게 봐야 하는 서울 자연수인데 일단 이 지안도 진짜 마을도 안 돼! 하나 더! 하나 더! 그래서 배로스레이가 서치 잡았어요 나노를 받긴 했는데 원쉐븐는 채우기에는 한조루아바트랑 활용을 겨눌 수가 있을까요? 아! 프로펜! 100대0 고2가 앞선 상황을 인해서 근데 여기서 막 추가타까지 나오게 된다면 이거 몰라요 그렇죠 그리고 프로펜 선수의 밥도 거의 다 온 상황이라서 어? 지뢰밭? 거점에 지뢰밭? 깔았고 거기에 나노에 끝까지 이력합니다 일단 케어용으로 나노 프로펜을 줬는데 터치가 체력관리가 안 됐고요 맞습니다 부착은 안 된 상황에서 와! 배로스레이요 어 근데 비닐치게 묶이고 왔고 프로펜 밥으로 거점.. 어! 와! 이게 뭐예요? 이야! 자 누가 이깁니까? 거기 지금 복제인데 밥 때문에 바로 복제 풀렸고요 근데 배로스레아 체력이 많아요 이거 프로틱트 리필 되나요? 리필이.. 됐는데 일단 프로펜은 갖고 네 프로필 프로필 잡았어요 근데 이거 빈다임이 돌아오고 있는 집결있는 빈다임이 돌아오고 있는턴 이거 메카가 터져서 유전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자 배로스레아 일단은 송 하나까지 잡아 냈습니다 후하유가 한 번 더 터치를 헌트 죽은 있는데 강밀 근데 역행이 없어요 터치를 그렇게 오래 하지 못하거든요 맞습니다 자 카로도 바깥쪽 어.. 프로필 급하.. 이 솔져 급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과짬만 막았어요 근데 서치도 집결이 왔어요 이거 이파이팀은 몰라요 네 빈다임 집결이 빠진 손이기 때문에 마지막 통과까지 한 번 봐줘야 됩니다 찍고 시일뱔 후하유 케어가 케어가 일단 됐어요 네 근데 이렇게 시간이 끌리게 되면은 일단 벨로스레아 드레바도 오고요 그리고 프로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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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아 펄스 없고요 난전 난전 아 나설루켄 프로핀 그리고 후자 뒤 뒤 뒤 뒤 눈착으로 한 거 보여주나요 설마 벤수 한 번 보나요? 근데 시각 끌리면은 거쳐 거쳐 100 대 84 안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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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드린이트도 여기있다 예 뒷라인만 보고 있습니다 이지아 여기서 EMP 칸이 왔죠 가 왔죠 이형 이거 EMP 아오 탑재 어 근데 아 근데 그완? 잠깐만요 일단 집결기 터치가 바로 갔고 아 근데 원샘운동가 있기 때문에 시간 끈은 한타로 이어가면은 서울 다이너스트로 충분히 유지할만한데 네 프로펜스가 최대한 다 해보는데 아 이러면은 메카 안 터지고 다음 턴 오히려 이거 계속해서 터치가 돼요 유지해요 할만하죠 워낙에 기동성이 좋은 조합이다 보니까요 게다가 펄스 있습니다 프로핀 펄스 있습니다 앞에 누군가 아오 서치 펄스 펄스 캔슬이죠 이걸 또 만들어내네요 서치가 그렇죠 이러면은 서울 다이너스트로 최대한 밟으면서 변을 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일단 거점은 넘어갔어요 이러면은 빠져야죠 다음 턴 봐야죠 맞습니다 다음에는 오토블레스는 위험한 순간 잘 넘겼는데 속에서 펄스가 있어 그게 오 오 군반적인 해킹이었어가지고 이거 BPL 못 눌렀죠 그러면서 숫자 줄여줬고 역행도 빠졌고 그렇죠 역행 빠졌기 때문에 이거 거점 유지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죠 호활류 카루도 야 브로켓 펄코싱으로 잡아냈고 이러면은 아니 빈다임은 브리지트였다가 류식으로 바꿨는데 어느새 군복기 게이지가 거의 90% 추가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1세트 서울 다이너스티 스컬대왕 자리가 불리에요 자리가 불리 그래서 오토블레스가 그냥 군복기 있어도 그냥 아예 입구를 꽉 막아버리면 이제 안에 뒤가기 살짝 답답할 수 있거든요 변수킬 나와야 돼요 나와줘야만 합니다 시원하게 빵빵 터져주는게 이지한 손에서 나와줘야됩니다 에너지 채우고 에너지를 좀 높게 채워놓은 상태에서 한번 들어가겠죠 파우드레딩 컸고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그래 힐벤 힐벤 이지한 불펜 잡혔고요 불 불 불 불 어 불 꺼졌어요 아 이제 잡혔고 벨로트량까지 갑니다 오버클럭 못 누르고 어? 이거 아 저기에 빈다임 아 이거 나노를 줬는데 빈다임이 힐벤이었어가지고 네 원막이죠 한 칸도 안 주고 원막이죠 완막이 만들어 칩니다 오톱입니다 집결은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어요 어어어어어어어어어 용의 눈으로 봐라 이게 뭐야 이야 이러면 거점을 강제로 밟아 밟을 수 밖에 없는 배로트량은 빈다임이구 스킬 빠진거 보고 그냥 눈보라 제가 좀 깔는데 절메 집결 다 울려툴려 절메 때도 올라갔고 아 프로테스트 약간 욕심 약간 욕심 이게 폴드급 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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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력! 폴드급 태어가... 거점 눈벌아왔죠. 원시의 분노도 없어서 이거 벨... 아...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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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마이갓! 68%이다 디지안. 이러면은 나노윈선이랑 폴드급탄 변수. 한번 가야죠. 나노윈선이랑 폴드급탄 변수. 용의 인격! 용의 인격! 벨로트나 일단 나노 받고 일단 한번... 위쪽에서 자고있죠. 잡니다. 그래도 원시의 분노가 있기 때문에 지렁붕계를 시켜주... 오! 앞라인 잘 끌어냈고 역으로... 그렇죠! 이렇게 원쉐븐로 2층에 있는 지렁붕계를 한 번만 시켜내면 그 낮전 구도에서 서울 다이너스티 조합으로 오토블레스를 이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벨로스레아가 원쉐븐로 켜주면서 카루까지 견제를 해주는 모습이 있었고 그전에는 서치가 힐 벤 맞고 가는 장면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1점 부근까지 화물을 옮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지안의 EMP가 곧 준비! 그렇죠. 집결, 나노, 절멸이 있는 턴이라서 오토블레스는 마지막 턴을 무지 피할 이유가 없어. 궁극기상으로는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거든요. 벨로스레아 점프 빠졌고요. 이러면 자리 열리고 긴다임, 집결, EMP까지 봐야겠죠. 절멸! 절멸! 나노 절멸! 자요? 수면 맞추고 거리 조절 예술로 했죠. 아, 크리링! 이러면 나노 뺏고, 절멸 뺏고, EMP 엔딩을 노려봐야겠죠. 어! 근데 크리링 부착! 스턴! 그래도 EMP라는 큰 궁극기로! EMP 서치 제거! 일단 교환을 봤는데, 일단 교환은 집결 있는 서치 데려간 건 정말 크죠? 프로텍터도 잡아냅니다. 일단 교환고도 없는데, 앞라인이 없고, 또 벨로스레아가 살아있어서. 단전에서는 퀴이 쪽까지밖에 없는 오토블레스고요. 네. 어? 근데? 그런데? 자요? 야! 아! 그래도. 아, 근데 이거 시간 여캥이, 이거 여캥이 있어서 몰라요, 활류? 여캥, 체육 40이야. 시간 벌고. 체육단 오브젝트 끼면서. 계속 콜딩! 신결 있는 서치 왔고. 이거 이런 마지막 턴이에요. 20초 남았습니다. 20초 남았습니다. 근데 프로필에 펄스 있거든요? 그렇죠. 펄스 폭탄. 나와줘야 돼요. 항조전에서 프로필스 1대 존. 1대 존거든요. 일단 신결을 올렸고요. 해킹 터치! 그리고! 부착! 부착! 그래야 해도 일단 가장 큰 집결을 보냈기 때문에. 어우! 해킹 포커싱 필요할 때 너무 잘 들어갔죠? 이러면 1점이에요. 어우! 벨로스리아. 15명 속 처치네요. 이쯤... 펄스 팬분들은... 변수가 한번 나와줘야 될 때가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근데 이런 식으로 변수가 나지 않다 보면은 비나이 튕겨려고요. 문제는 이제 안에 EMP. EMP에 한 번에 터지면은... 오! 감지됨. 감지됨. 근데 후야유 잡혔고요. 그쵸. 오오오. 용의의격으로... 현재... 일단... 어! 프로텍트야! 잘 밀려 올렸는데! 힐을 밀려 그대로! 가버렸고요. 벨로스라 그러면 편안하게 뒷라인 들어오죠! 그렇죠. 이거 그냥 진영 붕괴... 어? 일단 나노? 어? 나노? 한번 버텨봐라 이거인 것 같은데. 이렇게 버틸 때 프로펫에 뭔가 터져주지 않는다면 이거 이대로 밀리죠 그냥. 네. 크리닝이 뭐 생실수산 잘 던어주면서 카루까지 잡아내줬고 프로펫까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이미 진영이 끝까지 다 밀렸다 보니까요. 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죠. 2점!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흐름을 잘 끊어냈고 근데 서울대에서 지금 이지한 사람들은 EMP 들고 있는 시간이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음파와 화살로 위치를 체크하고 밀리고 이러다 보니까 템포가 꾸여요. 2번에 쓰나요? 그래도 앞에서... 2번에 쓰나요! 벨로스라 호흡! 근데 일단 푹빙 교환이거든요. 네. 그래도... 근데 바깥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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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서 앞에서... 일단 나노 비다임까지 투자하면서 살아나가는데 오토블랜트는... 전진 수비를 통해서 앞에서 극구기를 빼냈다는... 인형이죠. 15초 남았습니다. 긴다임의 직결이... 반면에 오토블랜트는... 나노 절멸이 있단 말이에요. 나노 절멸. 거점을 밟아야 되는 토요사일지... 어! 나노! 나노 일단... 근데 카루도 갔어요? 네! 절멸! 절멸을 올렸고요. 근데 거점을 밟아야 되다 보니까... 절멸! 활짝! 무아유! 이거 절멸 거리 유지도 어려웠죠. 앞에서 레베시트 형태를 또 유지해주고 있고요. 전선... 용의 이격으로 오지 마라! 그리고... 붙을 수가... 한 번 더 붙었고 프로핀! 근데 역행이 빠져서... 아 그 다음... 그 다음이 없네 이러면... 추가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지속적으로 힐벤 이런 자원소스 빼내면서 줄타기 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사이드... 어... 어디였어요? 힐벤 연계... 황크 생성기... 이야... 프로핀 잡아냅니다. 그렇죠 이게... 이게 어려운 거예요. 벨로스리아가 슬벤당 하면서 일단 각인 같거든요? 근데 여기서... 오오오오! 여기서 더 잡히면 몰라요! 한쪽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리고 프로핀까지... 아아아아! 구하유가 잡아냅니다! 전원처치! 전원처치! 이러면은... 가장 어려웠던 그 공간을 밀어내는... 공간 창출이... 됐죠? 네! 이러면은 오히려 서유다이너스가 불리해진 게... 한조는 저 멀리서 쏘고 있을 거야... 최대한 안전한 포지션에서 쏘고 있을 건데... 그걸... 맞으면서 뚫고 가야 되다 보니까... 이거는 좀... 어렵죠 상황이... 지금 보세요! 자리 잡았죠 2층에서... 나오는 거 보자마자 바로바로 쏴주고 있고... 오프가... 거점을 밟자니 한조가 무섭고... 한조에게 뛰자니... 거점을 밟아야 되고... 그렇죠... 돌아요... 부착! 브라켓! 그래도 절멸 나노가 있기 때문에... 앞쪽을 봐야죠! 앞쪽을 봐야죠! 강제할 수 있죠! 아... 역시 국복기의 힘! 거점 와라! 거점 와라! 벨루스레 아직 원시의 분노가 없고... 나노를 받긴 했지만... 원시의 분노가 없어서... 이거는 채워내기 어렵죠? 1점 들어갑니다! 4분 28초 들고... 이제 두 번째 구간... 어... 이러면 전선 유지! 그렇죠 이러면은 이제 집결도 있어서... 많이 단단하거든요 오토블레스트가? 야... 초센트가 진짜 큰 일이었습니다! 아까 볼지도 모르는 거...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그냥 후완류 선수까지 올라와서 프로필 선수가 옥산을 전부하는 작업을... 네! 도와줬어요! 길러 합작품이 만들어졌습니다! 어허... 어허... 이러면 난전싸움의... 부착! 아우! 후완류! 이러면은 프로필 선수의 부착이 대박이 터지는 게 아니라면... 상황이 약간 어려워 보이긴 해요 설다이너스티 펄스가 터지면 좀 더 봐야 될 거고 안 터지면 무난하게 2점 들어가는 건데 안전하게 칫솔로 그냥 2점 들어왔고 그냥 박밀로 내가 택고 다 서치 나오지 말라! 2점 들어갔어요 2점! 5투! 어찌면 더 불러갈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더 느리다고 보면 느릴 수도 있는 좀 그런 영국이다 보니까 확실히 설다이너스티가 코너를 넘어서 들어오는 딜라인을 뽑으시면 젓가락에 잘 잡아주기 때문에 나오자마자 바로 이즈현이 이런 식으로 윗속초 조합으로 근데 크릴링을 보냈어요 근데 벨로세레아가 원시의 분노로 충분히 전선 준비가 자른 상황이 있고 그리고 뭐 집결도 없고 펄스... 안 터졌고요 크릴링이 올 때까지 시간을 충분히 벌어줄 수 있고 절멸도 빠졌어요 네! 자, 절멸 올랐습니다 빈다잉! 터치, 터치, 터치 터치, 터치, 터치 맞질멸, 맞질멸! 맞질멸! 근데 나노가 있어요 크릴링이... 이러면 나노 써야 되거든요 나노 써 써요? 나노 빈다잉, 나노 집겨요, 나노 집겨요! 나노 빈다잉! 코싱, 나노 빈다잉! 어, 이쪽 잡았고! 프로펜 잡았고 뒷쪽도 지금 난리 났거든요? 전점을 유지하면서 계속 근데 밟아야 돼요, 밟아야 돼요 근데 벨로세레아 힐벳! 자, 카루 넣고 나노가 옵니다 체력 유지가 됐고 이거 이시현 EMP 왔죠? 이시현 EMP! 나머지가... 근데 이게... 어, 근데 카루 나노... 왔어요, 왔어요! 나노, 나노! 나노네베시스! 그래, 자요! 아, 근데 벨로세레아 체력 관리 안 돼요! 아, 근접에서 쎕니다! 거점 밟아야 돼요 근접에서 쎕니다! 근데 이게 솜트가 핏폭을 통해서 밟아낼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아, 붙여! 아, 왔어요! 아, 왔어요! 이러면 힘 빠지죠 솜트도 스웨덴 스킬이 빠지고 있어서 이시현 EMP! 프로핏까지 재벌 해내면서 결국 오토가 이 전장까지 잡아냅니다! 이야, 이거 오토블라스트 정말 그 난전 사이에서 뒷라인이 버티는 힘이랑 그 뒷심이라고 하죠 그게 정말 좋았고 자, 다시 다시 반대방향으로 로봇 끌고 왔어요 벨로스라의 원시의 분노 그리고 프로핏의 펄스가 있습니다 후아유도 팔 수 있어요 계속 여기서 작전이 이뤄지는데 스킬상으로는 또 한 번 풀어낼 만하단 말이에요 소울 다이너스가 저희 드레아 원시의 분노 프로핏, 프로핏 밀어내면서 포커싱하자! 포커싱하자! 네, 해킹도 들어갔어! 아, 밀치고 밀치고 근데 그 사이에 프로핏이 펄스로! 아, 이게 벨로스라가 원시의 분노로 딜라인을 흔들어주고 있다 보니까 앞에 있던 프로텍트가 견뎌낼 수 없었죠 앞쪽에 투자를 했습니다, 프로핏은 그러다 보니까 EMP! 아, EMP 덮여집니다! 아, 프로핏까지 제거를 해냅니다! 아, 프로핏도 마지막에 올라가다가 뚝 떨어졌어 네! 미끄러져요, 계속 자꾸 이지한 선수가 계속 벽에 참기름을 발라버리잖아요, 그냥 한 끈만 올라가면 되는데 자꾸 기름을 부어버리니까 올라가고 싶어도 올라갈 수가 없죠 1점 들어갑니다, 서울! 이제 남은 시간 1분 25초 O2는 뭔가 변 스킬들이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해킹! 지금 태포가 괜찮아졌어요, 서울이 역시 본인들이 이 조합이 어떻게 기억을 했을 때 제일 강한지 상대가 뭐가 약한지를 파악을 잘하고 있어요, 진짜 맞아요 더 스피디하게 몰아치는 그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여유 자체를 주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1순위 타겟팅 이런 걸 계속 해주고 있어요 아, 복수 떴네요 좋아요 프로핏 잡아내면서 일단 복수까지 한 번 해냈고요 근데 사실상 지금 싸움이 진짜라고 보는데요 네 근데 지금 오토블레스도 어쨌든 궁극기가 많아요 나노 네 수많은 궁극기가 많길래 태우도 옵니다 사실 서울은 앞에서 전진 앞에서 압박을 해서 궁극기를 한 번 빼내고 이후에 마지막 전 남순이 한타하면 분리할 이유가 없긴 하거든요 서치의 집결은 먼저 빠졌고요 그냥 손 흘리는 판단을 쪼 나노 이러면은 프로텍트도 지금 그냥 절멸 켜버려야죠 어쩔 수 없어요 뒷라인 전부 보냈어요 벨로스레아 그리고 프로핏이 아하 이러면은 프로텍트가 절멸을 키더라도 견디는 거 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거의 지금 혼자밖에 없거든요 전장 이탈 끝났죠 끝났죠 콜로 세우는 서울 다이어트입니다 결국 풀세트 이거는 프로텍트 선수가 앞으로 좀 뒷라인에 갈라놓으려도 앞에 비격이 심하게 됐다보니까 좀 아쉽게 됐죠 오토블레스 입장에서는 아 이제 이지한 EMP EMP까지 와요 길게 보면 EMP 용거맨딩 각이에요 이거 자 이지한 위치 변하는게 던져놨고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프로핏도 전선 물러야죠 네 이 count EMP 용거맨불 EMP 용거맨불 EMP 용거맨불 EMP 용거 EMP 용거맨불 0 동 철메 흘려내고 Q 아 근데 이건 안 오브리키테야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 거점신경을 못썼어요! 지금 또 오토블라스트 큰거 하나둘씩 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눈보라 길게 보면 소리방덕과 어쨌거나 서울 다이너스틱 그 불리한탄을 한번 기어 내야 됩니다 호하유가 일단 위치 파악은 했습니다 포빈 눈보라 거의 왔구요 곱창 3점이 곱창 지금 폰맨티링이 이지현! 어! 데몬했죠? 아니 이지현! 거기에 프로핏 또 길라인 이격시켜주면서 어그로 잘 끌고 있고요 눈보라 여기 빠져요? 눈보라 눈 그냥 빠졌어요! 눈보라 여기 빠져요? 어! 아니 잠깐만요! 역전! 잠깐만요! 불타사이치 개허까지 너무 잘 들어갔죠 그리링? 아니 또 이걸 이걸 뒤집어냅니까 서울? 형 잠시만 아니 어제도 이런 느낌이 있었잖아요 진짜 마지막 스텝 하나 남았어요 저 소리방병 어떻게 지울까? 물론 벨로세라 선수가 밀쳐내고 지레바 찍어주면서 소리방병을 강제로 지워내거나 아니면 결국 거점을 강제로 밟아야 되는 오토블래스를 그냥 거점에 깔고 이지현을 보호하는 식으로 써도 되는데 자 자 이거 중요한 순간입니다 99만 지레바 선택하고 자 핀트 찍었고 소리방병 빼냈고 이후에 소리방병 잘 지워냈고 이지현의 오버클럽 프로핏 또 옵니다 오버클럽 이지현 체력 넷풀석 올라갔고 가로 나노 왔는데 나노 찍고! 벨로세라야! 근데 나노 루시우에요! 나노 루시우에요 슈퍼개구리 근데 오버클럽 대결 오버클럽 대결 이지현 프로핏 오버클럽 대결 프로핏 아 근데 지레바 터집니다 아 이지현! 이지현! 그리고 벨로세라야 또 레이킹골로 그냥 한 번 더 찍으면서 제가 결국 끝까지 갑니다 EMP EMP 아 걸렸어요 걸렸어요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잡혔어요! 이거 마지막 갖다가 될 수도 있는데요 이러면 이러면 EMP 갖고 있는 이지현을 시가 막히게 잡아냅니다 O2 이러면 벨로세라야 빠르게 정비하고 어쩔 수 없어요 거점에 지레바 오 소리방병 쓰기 전에 프로핏 갔어요! 아 이러면 이러면 딜러진 하나도 없거든요 어? 지레바 EMP 견뎌어요! 자 그리고 거점 넘어갖고 이 텔러스 형 잡아냅니다! 바로 나눠 남아있고 이러면! 빛나임도 터치해야된대 프롬핀 여킹 빠졌고요 빛나임도 체력 없고요 자 여기서! 아 여기서 격해 끝! 오토가 결국 끝에 승자입니다! 스코어 3대2로 승리를 거둡니다 오토블라스에 연패 탈출 마지막에 그 이지안을 잠재오던 그 수면총 한방이 그게 진짜 컸어요 오토블라스를 승리로 이끌었어요 카루! 카루가 마지막에 정점을 한 번 딱 찍었습니다 이야... 자 결국 5세트 남극반도에서의 승자는 오토블라스였습니다 사실 어찌보면 서울도 한수도 계속 연장선을 할 수 있는 궁극기가 준비가 되어있긴 있었거든요 변수가 나왔어요 그 변수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 궁극기상으로 정석적으로 이론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서울 다이너스가 압도적으로 유리했던 선은 맞았는데 카루 선수의 수면총 한방이 이론을 그냥 뒤집어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오토블라스 3연패 탈출입니다 다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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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연패 탈출입니다